음악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해태백 3척 정선 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교1번 김동완입니다 이제 나라의 운명과 우리 지역의 운명을 좌우할 4.15 총선의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 때만 되면 강원도를 대변하는 단어로 각 후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소외와 홀대라는 단어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보더라도 우리 강원도가 중앙정치 무대에서 얼마나 홀대받고 있습니까 우리 도민들은 이에 분노하고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년간 강원도를 대변하는 정체의 주역은 누구였습니까 소위 보수를 대변한다는 정당이었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속는 줄도 알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주기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렇게 수십년을 한결같이 지지해온 정당이 강원도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겐 어떤 변호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는지 이번만큼은 제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배려가 습관이 되면 권리로 착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위 보수정당은 광원도민들이 그렇게 주는 표는 당연한 것으로 착각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선거 때가 되면 당연히 표를 줄이라 생각하고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속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해 태백 정성삼척 시군민 여러분 이번에는 선수를 교체해서 어느 선수가 잘하는지를 상호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김동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줘 보십시오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며 정말 제대로 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2년간 검찰 공무원으로 봉직하다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명예퇴임을 하였습니다 공직이란 신분제약 때문에 정치나 정당 활동을 할 수 없어 정치초년생으로 정당이나 선거에 조금 서툰 것도 사실이지만 처음 시작인 만큼 더 순수하고 더 충만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후보로서 또 정치 신인으로서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우선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정서가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현역과 비교해 불리한 신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현역은 세계 4개 시군 모두에 우원 사무실과 연락서를 두고 의종활동을 명분으로 현수막도 끌고 그 사무실에서 각종 모임도 합니다 하지만 신인은 선거사무소 외에 세계 시군에는 후보 등록 후에만 현수막이라도 그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변호에 대한 유권자의 욕구가 워낙 강하고 보수 터밭이라 불리던 지역정서에도 많은 변호의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위대하고 현명한 동해 태백 3척 정선 유권자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겠습니다 저희 선거구가 동해 태백 3척 정선입니다 이 우리 선거구역 내는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시민, 국민 모두가 경제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크고 많은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안고 있는 현안 중에서 폐광지인 지역에는 페트법을 연장해서 카지노 강원랜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해달라 그리고 정선제계는 가리왕산 알파인스키장 곤드라를 합리적 범위에서 유지운용토록 해달라 그리고 도암댐 수질오염저감대책을 마련해달라 라는 것이 정선의 목소리였고요 3척에서는 제천에서 3척까지 이어지는 동서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해서 완공해달라는 것이고요 동해에서는 동해악만 밀 조속히 마무리해서 그 배후도시를 육성하고 해서 그야말로 동해악이 북방경제교류시대에 물류전진기지로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주민상호간의 해소되지 않는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예비후보로 활동했던 미래통합당 후보께서 예비홍보물과 문자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공약하셨습니다 첫째가 나를 반대한 사람을 고소고가를 하지 않겠다 둘째가 상대방과 대화나 통화를 녹음해 이용하지 않겠다 세번째가 땀 흘린 타인의 공로를 가로채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한 분이 왜 이런 공약을 해야 했는지 을 알만한 시민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4년간 동해시장 삼척시장을 비롯해 수백 명의 시민들이 고소고발로 인하여 권역을 치렀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고소고발의 정한 주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일삼는 악습을 끊고 진정한 의미의 시민 화합을 이루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지방소멸위기로까지 몰린 침체된 지역경제입니다 태백시와 삼척의 도계, 정선의 사업관 등은 배터법이 시행된 지 25년이 되었지만 아직 회장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또한 시멘트 사업 등 몇 개의 대기업에 의존했던 성장이 한계에 달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안 될 것은 미련없이 버리고 될 것은 과감하게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4개의 시군 모두가 항구적인 경제자립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여건과 기반을 조성한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도시는 사람이 있어야 그 기능이 유지됩니다 사람은 일자리가 있어야 몰묵을 거나 유입됩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유치되고 관광사업이 활성화되어야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윤축과 목적인 기업은 교통과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원가경쟁이 불리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통망이 확충돼 접근성이 개선되면 기업도 들어오고 관광객도 증가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도시과 활력을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소멸이기의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그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 유치와 관광사업 활성에 필요한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제천에서 멈춰버린 동서고속도리 삼척구간이 조기착공되어야 하고 강릉 삼척간 KTX 직선 고소록화는 조속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또한 진행중인 동해안 3단계 개발공사와 함께 동해안이 복합 물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항만배우단지가 조성돼야 합니다 하나 더 필요한 것이 한반도를 행축종축으로 연결하는 제천, 정선, 태백삼척, 포항삼척, 삼척동해 강릉선 철도가 구축돼서 항만고속도로 철도가 만나는 물류허브를 구축하는 것이 강원 남동북권의 지역소멸이기 극복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망 확충을 외에 확충 외에서 가장 식판현안 중 하나가 5년 앞으로 다고 온 폐트법의 기한연장입니다 우선적으로 법률개정을 통해 2035년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폐광지역이 경제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이 확고히 다져질 때까지 폐트법을 존치시키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또 다른 대안으로 마사이법이나 경륜경제법과 같이 폐트법을 특별법이 아닌 독립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선지역의 경우 지역이 유일한 올림픽유산인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을 합리적 수준으로 존치시키는 것입니다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존치는 2018년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시생하고 헌신한 정성군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보존할 가치 있는 올림픽유산이란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삼척시의 경우 처음 건설 당시 계획되었던 원덕 LNG 345기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의 여러 해난 중 지지부진한 결과로 인근 주민 불편만 지속되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교육이 조계의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이 경쟁상대를 무시하고 네거티브적 선거운동이라고 봅니다 초선의 한계란 말을 흔히 사용하는데요 다선의 국회원 중에 초선이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대 후보분도 처음에는 순경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일은 초선 재산이라는 숫자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라면은 갈등조구정 능력입니다 제가 평생을 몬다운 검착이란 조직은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며 해결하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될 주민 간, 정파 간, 지자체와 국회 간의 소통과 하업을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집권당 후보의 장점입니다 요구한 지역은 많고 줄 수 있는 예상은 한정되어 있는 게 국정을 책임진 정부의 입장입니다 집행의 결정권을 가진 책임자라면 국정의 동반자인 여당 의원과 발목만 잡는 야당 의원 중 누구의 요구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인가를 판단해 보시고 동해 3척에 필요한 예산 태백 정선이 요구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여당과 야당 국현 중 누가 더 잘을 할 수 있는지 그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해 태백 3척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선군민 여러분 비행기는 양날개의 균형이 맞아야 하늘을 납니다 마찬가지로 지역발전도 시장군수와 국회의원이 뜻이 맞아야 제대로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동해 태백 3척 정선 4개 시군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어디입니까 미래통합당 소속 시장군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 국회의원과 시장군수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다면 지역발전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낼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의 양날개가 균형을 맞추듯 시장군수님과 뜻을 맞춰서 제대로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김동완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4개 시군 시장님 군수님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국회가 아닌 서민이 먹고 사는 경제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일본 김동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